안 아프지롱 왜 안 아프다고? 안 아프다고 가자 그래 그래 그냥 가자 어? 이게 아닌데? 하나, 둘, 셋, 야! 모래성 이쁘게 만들어야지 넌 모래성도 만들지 마! 모래성 만들지 마! 모래성도 만들지 마! 이게 무슨 짓이야? 콕콕콕콕콕 김미야, 너 저번에 퉁퉁이가 청소 안 하고 집에 갔다고 선생님한테 고자질 했더라 응? 아니, 니들이 그건 어떻게 알고 그건 쥐눕대랑 나만 아는 비밀인데 그래 그래 내가 바로 퉁퉁이에게 말했어 니가, 니가 어떡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자식,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선생님한테 전화와서 복도 청소 혼자 다가왔잖아 응? 하지만 그건 너가 당번이니까 청소 안 하고 가서 혼난 거잖아 이 자식이 아직도 마요데꾸로 하고 있어 얘들아 때려! 으악! 으악! 됐다! 됐다! 매우 따라! 매우 따라! 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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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불러 쳐다라! 다 불러 쳐다라! 너희들! 다 불러 쳐다라! 다 불러! 너희들 두고 봐! 으악! 으악! 야, 지랄이모아! 이러! 아악! 지랄이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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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심프디가 모두 할 수가 있음 좋겠네 하는 만큼 딱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호이 호이! 호이! 지랄이모아! 지랄이모아! 너 또 울고 있는 거 보니까 퉁퉁이한테 얻어 터졌구나 너 맨날 맞고 다니니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도구를 꺼내줄게 정말이야 어떤 무기를 줄건데 한 번은 퉁퉁이를 사라지게 뭐 인피니티 스톤 아니면 네이저총인가 아니면 핵무살 아니 뭐 나는 평화주의잖아 그건 좀 그렇고 니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상대가 때릴 수 없는 갑옷을 줄게 이르마야 30종 황호구 세트 나와라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건 바로 흑갑옷이야 이렇게 위장을 할 수 있지 이건 바로 얼음갑옷이야 얼음 옆에 쓰면은 이렇게 얼음이랑 똑같아지고 물 위를 걸으면은 얼음이 돼 이건 바로 소리 갑옷이야 이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연주를 할 수 있어 이건 바로 스펀지 갑옷이야 자 이렇게 옷을 입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물을 쓸 수 있어 얏 우와 그리고 물을 딴 데다 뱉을 수도 있지 물은 뱉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마셨으니까 자 이건 작업대 갑옷이야 오 작업대 갑옷? 어이 뭐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입고 있었던 거지? 그 갑옷을 입으면 네 몸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 우와 대단한 걸 오 진짜잖아 이걸로 돌돌끼를 한번 만들어 볼까? 한 번 만들어 볼까? 곧갱이로 하자 좋아 이건 나뭇잎 갑옷이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나뭇잎처럼 살랑살랑 떨어질 수 있어 흉 ث 봤지 이것은 슬라잉 갑옷이야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숨겨나가지 생들골 같지? 이것은 엔더돌 갑옷이야 원하할대로 순간이동이 가능하지 이건 화로 갑옷이야 이렇게 철을 캐면 자 바로 구워진 상태로 나온다고 되게 간편하지 자 이거는 피스톤 갑옷이야 자 능력을 보여줄게 뭐야 밀려나잖아 한 번 더 자 이건 끈끈이 피스톤 갑옷이야 아까는 반대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 이거는 선인장 갑옷이야 말 그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데미지를 입지 자 봐봐 어때 아프지? 자 이 갑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몹에서 화살이 나가 보여줄게 어때 굉장하지? 굉장하다 자 이 배드락 갑옷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부셔지지도 않아 한 번 때려봐 우와 이것만 있으면 둥둥이한테 대적할 수 있겠어 그래 엄청 단단한 갑옷이라고 왜? 그나저나 저건 뭐야? 아 그 갑옷은 건드리면 안 돼 잘못하다가는 모든 걸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조심해 그렇구나 조심하라고 어 쥐라이몽 고마워 이걸로 퉁퉁이한테 절대 맞지 않을게 그래 쉽네 고마워 쥐라이몽 이것만 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퉁퉁아 학교 옥상으로 와 결투를 신청한다 이 김리아 이 자식 이 자식 오늘 재삿날일 줄 알아 그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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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김리아 주제에 퉁퉁이한테 도전장을 내밀다니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퉁퉁이 왔구나 또 나를 아주 데리고 싶을걸 하지만 나를 못 찾을걸 뭐야 너 여기서 뭐하겠냐 잠깐 타임이야 타임 이 녀석들 나에게 시간을 주다니 좋았어 이걸 입으면 난 어디든지 도망칠 수 있다 이 말씀이야 쥐 따라와 보시지 멍청이들 쟤 어디가 어디가는 거야 잘 봐라 멍청이들 어? 나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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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렌지 퉁퉁아 니가 여길 어떻게 올 건데 오 그 후 후 후 후 후 후 오 렁이나 보시지 나 니가 내려올 동안 도망칠게 안녕 퉁퉁아 퉁퉁이는 멍청이래요 퉁퉁이는 이 자식이 이 자식 내가 내가 이날을 위해서 하체광어를 했대 이 자식아! 무슨 말도 안 돼! 초등학생이잖아 너! 오마에! 대단하다. 완전 세.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! 이번에는 비스톤 카우스로 퉁퉁이가 오면 확 밀쳐버릴 거라고! 나한테 절대 다가올 수 없을 걸! 퉁퉁! 어이 뭐야! 김미야 너 또 그건 뭐냐? 이 녀석 잘 걸렸다! 이 피스톤 카우스로 널 밀어내버릴 거야! 날 때리려고 하면 이걸로 밀어낼 거라고! 히힣힣 이 자식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한 번 밀쳐버라! 밀쳐내기! 히힣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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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톤 카우스를 갖고 온다는 게 끈끈히 피스톤 카우스를 갖고 와버렸네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뭐야? 고마워! 아? 좋아요. 구독하기. 꾸벅. 이 갑옷을 입으면 모든 방향으로 화살이 나간다고 좋았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밥먹을 리아야 아니 너 뭐하는 거야 밥먹는데 남자리 밥먹지 못해 진짜 엄마야 이건 공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안되겠네 집구석 돌아가는 꿀줌파라 꿀줌파 괴롭혔네가 왜이래 미처샵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 자식 또 맞고 싶어서 여기였구나 이 자식 안아프지덩 안아프지덩 안아프다고 안아프다고 가자 그래 그래 그냥 가자 어? 어? 이게 아닌데 이 갑옷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얘들아 얘들아 이거 좀 같이 벗겨줄래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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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뛰어앋을까? 너 뭐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한 번 뛰어앋을까? 얘들아 내가 너랑 배구 안아 그니까 징그럽게 말이야 이상한 옷 입고 말이야 난 안아줬어! 아악! 뭐야! 뭐야! 아악! 아파! 아아악! 왜 그래! 왔다 갔다 가! 저리 가! 저리 가!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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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악! 으악! 못 봐준거야! 아유 뭐야 김이야 이 자식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날 따끔거리게 만들고 말이야? 아유 그러니까... 가시가 다 박혔어 온몸에 나도 가시가 다 박혔어 뭐야! 뭐야 저거! 지 지 지 지 지 지 저... 저 이상 터... 터질라는 거 아니야? 어? 저, 저, 저 임마! 짜잔.. 얘들아 안녕~! 죽었어?! 죽었어? 대, 대단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